캐시가 들어있던 통 다시 뭐 지워 놓는 거예요? 원래 다, 원래 복귀를 다 좋은 것도 없네요 근데 그 GPS가 어떻게 정확하게 아네? 지금 보면 위치로 어떻게 이렇게 오차가 없어요? 아, 알죠 지금 9m 5,000원 있거든 9m 5,000원 있는데 이제 많이 찾다 보니까 감이 온다 사진도 있어요 아, 주변에 이제 거기 사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아, 이 사람 요런 통은 어디쯤 숨겼을 거다 이런 게 감이 잡히니까 모르면 엄청 힘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진짜 몸을 찾기 하겠네 처음 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듭니다 오늘 몇 개 찾는 게 벽이에요? 아니, 뭐 다음에도 지금 와서 지금은 그거 해야 돼요 제가 숨겨야 돼요 지금 숨겨야 돼요 숨겨요